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뉴스 3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삼성전자가 대규모 M&A를 지금 추진하는 모양이군요. 구체적으로 뭘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과 배당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아침에도 배당 많이 하네요. 그러고도 현재 삼성전자의 금고에 한 104조 정도가 현재 있어요. 현금성 자산으로 104조 정도가 있으니까 사실 기업을 운영하고 또 주주된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회사에 돈 엄청 많네. 이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거의 1%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어떤 기업에서 막 무리해서 위험한 유가증권 투자를 하고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유보된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서 주주 가치를 올릴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 경영자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미국에서는 만약에 현금이 너무 많아지면 두 가지 방법을 쓰죠. 하나는 그걸로 자사주를 산다.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면 주주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배당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배당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다 사실은 기존에 우리 경영자들이 잘 안 했어요.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하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자사주를 한더라도 그냥 보관하고 있지 그걸 소각하는 케이스들이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드물죠.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기적으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죠. 하물며 애플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장이 높은 회사고 또 현금 창출이 가장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회사체를 발행해서 자사주를 매수하는 경우들까지 있어요. 빚 내서. 네. 빚 내는 거죠. 그런데 워낙 애플의 신용도가 높고 미국 금리가 워낙 바닥이니까 이제 팀쿡이라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야 뭐 이런 정도면 이게 빚이라고 할 수 있겠나. 땡겨라. 그래서 주주에 대한 배려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케이스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정서 또 우리 기업 문화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빚을 내서 자사주를 사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뉴스 3회 첫 뉴스로 꼽은 게 현금 104조를 장전한 삼성전자 대규모 M&A 초격차 가속화 이렇게 헤드라인을 꼽은 건데 이 104조가 있다는 것은 순현금 기준으로 있는 건데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104조를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투자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년보다 29.62% 증가한 이제 4분기 실적까지 다 나왔으니까 작년 총 합계 실적을 보면 35조 9939억 그러니까 한 36조가량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이게 2013년과 반도체 슈퍼 호환기였던 2017년, 2018년 이후에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입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거예요. 사실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물론 온라인의 플랫폼 강자들은 비교적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사실 삼성전자는 온라인 회사가 아니거든요. 하드베어 회사란 말이죠. 하드베어 회사에서 사실은 역대 네 번째 실적을 올렸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실적이고 매출도 어쨌든 2019년보다 2020년이 2.7%, 2.78% 늘어서 236조 8천억 이렇게 해서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발표된 4분기 영업이익은 9조 475억으로 3분기보다 3분기에는 굉장히 서프라이즈 냈거든요. 12조 3천억 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못 미쳤지만 어쨌든 업계,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전망치는 맞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디스플레이 쪽이 선전을 했습니다. 매번 보면 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이렇게 나가는데 디스플레이가 별로 성적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디스플레이 쪽이 스마트폰과 TV 수요 증가하고 집에서 집콕하다 보니까 TV 많이 바꾼다는 거는 그래서 패널 단가 상승 때문에 디스플레이 부분이 4분기에만 1조 7,500억.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분기에 1조 7,500억을 영업이익을 했으니까 분기로 최대 실적이에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성적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삼성전자가 작년 말까지 이렇게 해서 현금성 순자산, 순현금이 104조가 있는데 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현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는데 관심을 모았던 애플 파운드리 공장 증설, 오스트리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텔로부터 파운드리 물량 수주에 대해서도 당연히 원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고객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작년에 시설 투자의 전년보다 43% 늘어난 38조 5천억을 투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만 인수 이후에 사실 삼성전자가 그렇게 큰 글로벌 M&A를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K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또 요즘엔 LG전자도 그렇고 글로벌 M&A 혹은 합작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104조를 활용해서 어떤 투자 또 향후에 자사주라든지 또 어제도 서프라이즈한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주주에 대한 배려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M&A 또 어디 나선다고 하면 그것도 아주 큰 뉴스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삼성전자 후일담 중에 가장 후회스러운 후일담이 그거 아니에요. 안드로이드. 이거 사실래요? 안드로이드가 삼성전자에 찾아왔다면서요. 그렇지. 옛날에 구글도 찾아왔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저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때 샀으면 또 지금처럼 안 됐을 수도 있고. 물론 그런데 항상 옛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만큼 사실 삼성전자가 글로벌 M&A 시장에서는 좀 소극적이었다라는 것 같아요. 어떤 M&A가 이루어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정용진 신세계죠. 정용진하고 한 끗 차이네요. 부럽죠? 얘기를 통하십니다. 저랑 이름 비슷한 정용진 그리고 이해진 이 두 사람 네이버와 신세계가 만나서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뭔가 또 큰일을 벌일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정도 급정도가 만나면 그냥 만나지는 않아요. 통상 실무진들끼리 어떻게 뭐뭐 합시다 뭐뭐 합시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확인차 만나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언론에다가 이제 우리 뭐 합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사실 정용진 부회장과 이해진 GIO예요. 글로벌 인베스터 오피서라고 글로벌 투자 책임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상반되는 스타일이죠. 정용진 부회장은 SNS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노출이 되죠. 그래서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짤이 많이 도는 그런 대표적인 스타 기질이 있는 최고 경영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해진 GIO는 사실 은둔의 경영자다. 대활도 거의 안 하죠. 거의 노출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직함도 사실 CEO가 아니고 GIO로 돼 있고 CEO는 한성숙 대표이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본인은 이제 글로벌 경영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언론 노출이 잘 안 되는데 상징적인 거는 정용진 부회장이 판교에 있는 네이버를 찾아간 겁니다. 사실 이걸 위상이다 하기야 시가총액으로 네이버가 훨씬 더 높긴 해요. 신세계그룹보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팅이 성사가 됐는데 그럼 왜 만났을까 이거예요. 네이버는 최근에 보면 작년 10월이죠. 물리업계 1이죠. CJ대한통원하고 주식 교환을 하고 CJ그룹의 어떤 콘텐츠 회사들하고도 계속 주식 소압을 통해서 뭔가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고 또 온라인 쪽에 굉장히 온라인 커머스 쪽이 굉장히 강자거든요. 온라인 쇼핑 시장이 우리는 못 느끼는 것 같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급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19년도에 한 135조 원 정도가 아마 시장 규모가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작년에는 15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현재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 시장의 1위는 1위예요. 2019년 기준으로 20조 원대 거래액을 자랑하고 있고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 거래 금액으로. 그런데 네이버는 C2C죠. 소비자 대 소비자. B2B, B2C 이런 게 아니라 C2C 그러니까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건을 사서 파는 그런 게 아니고 연결만 해 주는 거죠. 연결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스마트 스토어 입점 셀러라고 하는데 이제 입점해서 우리도 이거 한번 팔아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38만 명을 넘어서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롯데나 신세계 혹은 쿠팡처럼 제품을 직접 소싱하는 능력은 사실 굉장히 떨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신세계는 이제 그런데 신세계 이마트라든지 또 여기다가 쓱닷컴이라고 온라인 쪽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만 사실 쓱닷컴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네이버라든지 쿠팡 이런 쪽에는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뭔가 해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업계의 관측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쿠팡이 이제 나스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쿠팡이 이제 나스닥 상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자본력을 갖게 된다는 거고 쿠팡이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양사가 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오프라인 쪽의 1등과 현재 온라인 쪽의 어쨌든 C2C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만 1등인 네이버가 전략적 제휴를 무언가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SK그룹의 11번가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손을 잡는다는 발표가 이미 작년 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유통시장이 온 오프라인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왜냐하면 나스닥 또 아마존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계가 되면서 판이 흔들리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세계그룹도 네이버도 사실 서로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클라우드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는 네이버 랩스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신세계그룹의 입장에서도 네이버의 어떤 신기술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롯데그룹이에요. 롯데? 네. 사실 유통강좌 하면 롯데 신세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이게 어떻게 포지셔닝하냐. 롯데는 지금 점포축소라든지 이런 것만 다운사이징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세계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다른 어떤 모양새가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아직은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롯데그룹을 포함해서 신세계 이마트 그리고 온라인의 쿠팡, 네이버 또 크게 봐서는 카카오도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카카오가 자회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데 사실은 네이버는 로컬, 우리 한국 시장에서 자회사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카카오에 비해서 좀 덜하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라인이라든지 외국에서의 어떤 활발한 것들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카카오도에 비해서 그런 약점들을 좀 보완해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지 신세계 그리고 CJ그룹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프로도 오프닝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마침 메르쉬 증권의 김동희 연구위원을 모시고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여쭤볼 텐데 어쨌든 네이버 주가가 굉장히 차별적인 모습을 어제도 많이 올랐더군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 그제 가장 투자하신 분들이 관심 가졌을 만한 회사가 아마 게임스탑이 아닌가 싶은데 게임스탑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이름도 못 들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게임스탑에 우리 서학개미들도 꽤 많이 아마 돈을 집어넣으신 모양이에요.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사실 미국에서 오래 산 분들이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에요. 거의 미국의 모든 도시의 쇼핑몰에는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몇천 개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게임스탑의 소비자였고 비즈니스도 같이 한 경험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게임 시장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 시장이잖아요. 미국은 사실 콘솔 게임 시장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면 엑스박스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그러면 그 콘솔에 들어가는 타이틀이라고 하죠. 게임 타이틀. 그게 제가 한참 비즈니스 할 때는 하나의 인기 있는 건 50불에서 60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이 사거나 부부들이 사서 아이들을 주면 지루해지잖아요. 한 일주일에 한 방 칠리죠. 지루해진다고. 그리고 스크래치 중 가. 그러면 어디를 가냐. 게임스탑에 가는 거예요. 교환. 교환. 내지 이제 파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진이 꽤 괜찮아요. 예를 들면 필요 없어진 사람들은 60불짜리 타이틀도 한 달 만에 10불에도 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싹 리퍼비시죠. 싹 닦아서 프라이스텍을 딱 붙이면 30불짜리. 30불에 또 팔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새 게임에서 남는 마진은 극히 작은데 중고 게임을 유통시키면서 꽤 많은 돈을 벌었죠. 그래서 한국분들도 게임스탑을 운영하는 분들도 꽤 몇몇 있고 그랬는데 이 회사가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예전에 넷플릭스가 무너뜨린 게 블록버스터 같은 비디오 체인점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취약한 회사고 또 작년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 회사 주식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폭등을 한 거예요. 폭등을. 그런데 어제 드디어 크게 빠졌더군요. 44.29%가 빠져서 반토막이 났는데 놀라운 건 이 주식이 어제 지금 제가 야후 파이낸스를 보고 있는데 데이스레인지 그러니까 하루에 거래된 금액 폭이 112달러에서 482달러까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4배 4배씩 왔다 갔다 한 거죠. 상한가 폭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또 지금 애프터 아워스에서는 보면 71.39 불이 올라서 36%가 또 올라서 거래되고 있네요. 지금요? 지금 현재 보니까 액터 아워스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계속 36% 올라서 장후 거래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한국 투자자들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국 투자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글쎄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워낙 또 이런 뭐라 그래요? 매사키라고 그래요? 이런 거 좋으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서학겜이라고 하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18일부터 어제까지 보면 667억 원어치를 결제를 했는데 매수가 350억이고 매도가 317억이에요. 꽤 큰 돈을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신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폭등을 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갔으면.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겹불 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본질 가치보다 훨씬 높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죠. 이거 조사하겠다. 그리고 SEC에서도 조사하겠다. 그리고 유력한 증권회사는 다 거래 제안을 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류의 주식에 들어가서 드실 수는 있어요. 드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드셔봐야. 오래는 못 간다. 그래서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게임스탑 같은 또 최근에 AMC라든지 이런 류의 국매도 세력과 미국의 개인 투자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스키즈 당하는. 사실 이게 게임스탑 주식 때문에 미국의 상호펀드에서 해치펀드 이런 거 몇 개 그냥 맛이 가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거 공매도 치고 있다가 공매도 치고 있다가 이제 주가 폭등하면 이제 사서 갚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너무 올라버리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아마도 아주 상징적인 걸 나타내는 투기 광풍이라는 상징도 있습니다마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반대 심리 같은 게 작용한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제 공매도를 여냐 마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IMF도 이제 공매도 여는 게 좋다라고 권고도 했더군요. 그래서 있습니다만 사실상 만약에 공매도 시장을 열었을 때 우리 시장에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다만 게임스탑을 비롯한 이런 최근의 급등, 급등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맞지 않, 약하죠. 이런 큰 변동성에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투자의 관점에서 좀 조심조심 혹은 글쎄 저 같으면 곁에 좀 안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만약에 제 동생이 이거 한다고 하면 약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이 증권거래위원회가 매수를 금지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 시장은 시장의 대로 놔둬야지. 그런데 어쨌든 이거 폭탄 돌리기거든요. 누군가는 피해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를 전혀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대가 있잖아. 이 기업의 순자산이라든지 현금 창출 능력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주가가 산정이 되고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수급에 의한 일방적인 주가 상승이라는 건 항상 큰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글쎄요. 투자를 이런 데서 꼭 수익을 내셔야 될 렌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매수금지를 좀 푼 이후로 다시 또 주가가 뭐 한 30% 가까이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이제 또 우리 금요일에 전승지연구원 만나러 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와서요. 삼성선물 전승지연구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얘기를 조원히уй covet의こと은 pursue 고수 평생 아니 이제 보너